이번에는 이전 과정에서 만든 캐릭터의 얼굴을 흐름에 맞춰서 리토폴로지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캐릭터의 토폴로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유튜브에서 캐릭터 토폴로지나 리토폴로지를 검색하시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블렌더 사이트에서 데모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데요 스프링 캐릭터를 다운로드해서 얼굴 면의 흐름을 살펴보면 눈이 이렇게 서로 이어지고 입과 코가 이렇게 그리고 입 또 눈에서 코 밑으로 흐르고 얼굴 외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감싸게 됩니다. 이것을 지금부터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들 캐릭터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만 배운다는 생각으로 해 보겠습니다. 우선 두 눈이 이어지도록 가운데를 연결하겠습니다. 나이프 툴을 이용해서 엣지를 추가합니다. 단축키는 K입니다. 나이프 툴을 사용 중에 컨트롤을 누르면 중간에 버텍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삼각형을 사각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눈 위로 엣지를 만들어서 머리 뒤로 넘기거나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한 것처럼 이마 위에서 버텍스를 연결해서 사각이 되도록 마무리합니다. 미간의 삼각형 두 개를 선택해서 F키 합쳐서 사각으로 만듭니다. 이제 입과 코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눈에서 코 아래로 이어지게 하고 입술에서 코 위로 이어지게 합니다. 잠시 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서브디비전을 주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엣지의 흐름이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입술과 코의 모양에 필요한 면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R, 루프 컷으로 콧대에서 입술로 이어지는 선을 추가합니다. 한 번 더 컨트롤 R, 입술 옆으로도 엣지를 추가합니다. 이 부분에 엣지를 추가해서 사각을 만들어주고 추가한 엣지를 형태에 맞게 수정해줘야 하지만 지금은 대충 수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마 부분에 불필요한 엣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버텍스를 합칠 때 알트 엠으로 머지를 하거나 오토 머지를 켜고 버텍스 스냅으로 하면 됩니다. 스냅을 껐을 때에는 컨트롤을 누르고 이동하면 스냅이 됩니다. 다음은 이마에서 얼굴 외곽으로 감싸도록 수정하겠습니다. 나이프 툴로 끝부분을 클릭하면 한 번에 엣지가 만들어지는데 영상에서는 여러 번 클릭을 했습니다. 이렇게 연결하고 삼각을 사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두 버텍스를 합치거나 아니면 중간에 엣지를 추가하거나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눈에 면이 머리 위로 흐르도록 연결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얼굴의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얼굴의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특алы 가격은 감사합니다. 어떤 영상을 보면 이 부분을 더 단순하게 해서 이렇게 아래로 내린 것도 있는데요. 뭐 그래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복지를 추가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에 토플로지를 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